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경매장과 농장이 안들어가는 그곳이죠 혼자 할만할 것 혼자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안보이네 콱콱콱 쎄토時間 없이 짬뽕이네 아 근데 리프터는 진짜 뭐 해줄게 없어 자기만의 추업이 하고 이제 그런거니까 근데 이거 무기나 이런거는 한번 돌려볼만 하지 않나 얼마 안올라가긴 하니까 불 따로 있네 아 서울조합 아닌가 이거 왜 안됐어 뭔가 메익이 더 필요할거 같은데 아 아직 못 돌리고 있다고 아 이거 충분히 깰거같은데 어 또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혼자 깰거같은데 음 아 크뎜이 나랑 차이가 많이 나긴하나 내가 80퍼트였나 그랬던거같은데 그래도 깰거같은데 충분히 깨죠 저는 10분안에 깼던거같은데 둘다 그러면 이정도면 충분히 깬다는 얘기 아닐까요 제가 10분 걸렸으니깐 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어 잘됐네요 어 네네 네네 또 궁금하신 점 사항 있으십니까 다 할거 알잖아 뭐 추오프하고 큐브밖에 할게 없으니깐 사는게 안되고 아 데리컨이요 불가능해요 그게 안된대 기문 딜 저도 안좋을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딜 점유율 났대 근데 괜찮더라구 좋은거같애 아 8억있는데 8억으로 뭘해야되나 뭐해드릴까요 아 탈..탈망? 왜 둘이 똑같은데 분산으로가지 신발은 바꾸라구요 분산 투자하지 확률이 다르잖아요 아아 근데 차이가 좀 있네 추업이요 돌리면 되잖아요 좀 나쁘지않 뭐라 그래야되냐 이거 참 애매하네 어설프 가만보릴 일이잖아요 리프레이프하는거 자기가 원하는 수치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뭐 앱솔로 나중에 넘어갈거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 이거 별 올리면 안됩니까? 12선까지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미안합니다 흐흑흑흑흑 크흑흑흑흑흑흑흑흑 세번째니까 되겠죠 아아 미안합니다 아아 네번째니까 되겠죠 그래도 35%인데 아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12성 안가는거예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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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메소는 안 나오나 자기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 어 돈이 없겠는데 아 아 아니겠죠 아 이분도 큐브 또 처음 돌려보네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돌렸는데 아 와 큰일났다 이거 어떡합니까 위기 맞았습니다 와 18% 되게 많이 나오네 아 어떡합니까 이 위기 답은 뭔가 팔아야겠구만 아 제일 비싼게 뭡니까 아 아 뒤틀린 시간의 정서 그 현재 애들 처분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군요 어 아 보냈습니다 레전드리 어떡합니까 레드 블랙헤브 쓸 수 없잖아요 아 일단 다른데 돌릴까요 나중에 큐브로 해야되지 않을까 직접 다..다른거 하자 뭐지 불캐던지기 좀 아깝잖아 음 다음에 할만한거 벨트 어 벨트 말고 응축해야 한다고 응축해야 됐는데 아 이거 한다고 흠 네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 8개 남은건가 점점 퍼센트 게이지가 올라간다 아 오케이 마무리 잘 떴네 이게 나온게 어디야 레전드에 보면 아 그리고 뒤떨린 시간의 정수 아 바로 몇개 재구매 이런거 안되는구나 아 이거 다시 구매해드릴까요 아 아 나무현들 다 팔라고 아 그래요 오케이 마무리를 짓고싶고다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쓰 아 넌 메소가 부족할꺼같고 봐 또 메소가 부족할꺼같고 봐 아 몇 개 남았어요 1,2,3,4,5,6 1,2,3,4,5,6 아 12% HP 60% 야 세지고 HP도 많이 차게 해놨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음.. 네네 어.. 당연히.. 아 지금 끼고 있는 실블리이랑 비교하라고? 그러면은 지금 끼고 있는 것 보다는 당연히 크리닝이 낫죠 오닉스링이 더 나아요 어 잠깐만.. 어.. 차이 뭔데 아 모이는구나 아 모이는구나 흐흐흫 오프 어.. 오닉스링이 더 나아요 어.. 부스 갈등 어..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아 오케이 마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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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Elegan 아.. 보니 기aur